아니 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뭐 잡으러 오는 거예요? 손 잡으러 왔어요. 쏙? 아주 비술가기 생겼어요. 쏙? 갯벌 구멍에 쏙쏙 숨어 산다는 그 녀석 맞죠? 라면에 넣어서 끓여 먹으면 얼큰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반죽을 입혀서 튀기면 바삭함과 꽉 찬 살, 여기에 고소함까지 새우튀김 저리 갈아요. 달콘한 고추장에 붓게를 하면 눈물 쏙, 콧물 쏙 뺀다는 든든한 한 끼 저녁 반찬. 일명 퐁설계 쏙 넙쇼. 아우 맛있겠다. 쏙을 어떻게 잡으세요? 퐁대라고 눌러서 빼는 퐁대라고 있다고요. 제 부대에서 쏙 잡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이곳. 바로 이름도 특이한 일명 퐁대. 이거요? 네. 이거 구멍에다가 대고 쑥 집어넣어가지고. 재빨리 잡아당기면 갯구멍에서 뻥 하고 튀어나온 뽕대. 나왔어요? 안 나오잖아. 다시 한번 도전. 뽕대를 구멍에 깊이 집어넣은 다음 재빨리 빼내면 쏙이 나오겠죠. 안 되네. 안 돼. 그 이후로도 계속 도전해보지만. 이래서 오늘 쏙 얼굴이나 구경하겠습니까? 결국 숨겼던 최후의 무기까지 등장. 이건 전설의 뚫어뽕? 뚫어뽕의 입구를 개구멍에 찬전하고 하나 둘 쏘세요. 뽕대와 닭이 우렁찬 소리와 거친 물벌을 읽히며 갯벌에서 튕겨져 나오는 뚫어뽕. 온 동네 쏙들 다 빨려날 것 같습니다. 숨까지 헉헉대며 열심히 개구멍을 뚫어보지만 여전히 쏙은 감감무소시. 이 모든 게 가스롭다는 듯 말없이 갯벌의 호리언이 나타난 달인. 대충 포미로 쓱쓱 긁어내니 연탄 구멍도 아닌 것이 갯벌 위에 뽕뽕뽕 뚫려있는 구멍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구멍이? 네. 이때를 가지고 유인을 하는 거지. 유인을? 쏙을 제대로 유혹해보겠다고 나선 달인. 뽕떼는 물론 뚫어뽕으로도 힘들었던 쏙 캐기. 과연 저 가느다란 막대기 하나로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 순간? 쏙이 정말로 쏙 하고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쏙도 어르둥다르긴 마찬가지. 왜 이렇게 되세요, 올해? 75. 75? 75세라고 느끼지 않는 고대 집중력과 재빠른 손놀림. 잡았어. 쏙 잡기에 실패가 났다. 달인의 실력에 구경하던 청년의 입이 뚝 벌어집니다. 오, 신기해. 오우. 충격자가 들어왔으니까 밀어낸다고. 자기 집에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서 열량거리니까 밀어낸다고. 쏙 캐기의 비결은 달인이 직접 만든 쏙 전용 낚싯대. 끝에 털이 달렸어요. 어디 물고있다 못 잡는다. 쏙 찾아 산말리 갯벌 아래로 내시형 카메라를 투입해봤는데요. 시야가 흔 탓에 앞이 전혀 보이질 않는 바람에 실패. 우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보이지 난다고요. 카메라를 베일라고. 모르는 걸. 저쪽 좀 물기 적은 데도 있어요? 다 있어. 물 빠지면 다 있어. 물이 빠진 갯벌에 다시 내시경 카메라를 투입해 30cm를 타고 내려갔더니. 드디어 굴속의 주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 반갑다. 반가웠어. 때마침 쏙을 찾아온 달인의 낚싯대. 지금 보고 계신 건 달인의 필살기. 붓으로 쏙 약올리기 되겠습니다. 붓 끝으로 살랑살랑. 그러자 간지러운지 화가 난 건지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쏙. 결국 고군 분타들 쏙의 운명은 붓 끝에 매달려 끌려나오고 말았습니다. 빨리 이만 잡아주세요. 한 번도 못 잡았어요. 한 번도 못 잡았어요. 아까부터 했는데 아빠가 계속 못 잡았어요. 아들의 말에 괸실이 무한해지는 아버님. 그거 보기보다 쉬운 거 아녀? 잡는 느낌도 알겠고. 치를 잡는 느낌도 알겠는데. 마지막에 찢개발을 딱 잡지를 못하겠어요. 그게 제로. 네, 그게 제로요. 할머니 귀신같이 딱 잘못 꺼지면 되시는데. 이걸 못 하겠어요. 이걸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자, 오베라짜리. 말 끝나기 무섭게 바로 한 마리 잡아 올리는 달인. 정말 귀신같은 솜씨인데요. 먼저 도구를 이용해 쏙을 유인해내고. 정말 집개발이 올라올까? 오, 때마침 집개발 살포시 나와줍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잽싸게 잡아채는 달인. 붓과 비슷한 이 도구를 구멍에 넣고 움직이면 어김없이 집개발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